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장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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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엠 빅테스트 에브라엠 빅테스트 에브라엠 빅테스트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음 하나님이 뭐지 음 아이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 세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 뭐지 아이들을 갖기에 너무 늙었어요 쪼이라는 다이머드를 받았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직 에브라엠가 아브라엠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iques politiques 슬 오는 날 posed 섀라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나에게 하느님이 웃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아이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대요 그 이름이 아이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대요 그 이름으로 지었대요 그 이름으로 지었대요 됐다 아브라함이 아이로 자랐을 때 하나님이 산에 가서 제사 그걸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아프라함의 시험을 지켜보 oui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나무를 쥐고 칼을 쥐고 갔어요. 근데 아이스크꼽이 재물을 받은 양은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이라는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아름다운 아브라함을 arrange the wood on an altar tied up Isaac and laid him on the wood as he raised the knife to kill Isaac 아들은 눕히고 갓줄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슬fte Cory 아브라함 Side 아브라함 아브라함 cooked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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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무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알일때 내려오는 고추냉이네요. 나무에 걸려있는 애인인데요. 나무에 걸려있는 애인. 아 좋아. 아들 대결한 나무에 걸렸어. 그래서 아들이랑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잘 믿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지?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지? 제가 사실 개둥둥을 보셨어요. 이렇게 들러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러오실까요? 맞죠? 액티비티 해볼게요. 뒤쪽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기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고 여기 찌르려고 하고 여기 전자가 말려서 좋아하고 보관합니다.